네 안녕하세요 이게 대전사추있는 상왕님이 보내준건데요 이게 지금 4등이 4개 5등이 2개 21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5만원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왕님 에 에휴 진짜 이런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샀어야 되는데 상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2,7,13 2,7,13 2,7,13 2,7,13 2,4,5 2,7,13 진짜 대단하네 후 후 40,45가지 2개만 딱 올라와서 와 진짜 미치겠다 와 대박이네 진짜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4등 4장 되신거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 진짜 아쉽네요 5kg 5개 네 олько ność sober 잠시만 앙 음 잠시만 감사합니다.